저는 씻기 너무 귀찮아서 브이앱을 켰다가 끄고 바로 씻으면 씻는 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다들 굿즈 봤어요? 그 굿즈에 하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저희 이니셜을 나, 정, 모, 사, 지, 미, 나, 제, 즐라고 썼어요 제가 하트로 이렇게 이쁘겠죠? 그리고 팔에는 저희의 나이가 써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가방 저랑 모모랑 만들었는데 세컨백으로 좋아요 집 많아질 때 그런 잡것들을 넣어 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 입고 그 가방 들면 되겠다 진짜 원수랑 트와이스밖에 모를 거예요 트와이스 굿즈라는 걸 원수 부끄러울까봐 뭔가 트와이스 하면 부끄러울까봐 저도 부끄럽고요 아 모모 밥 먹으면서 나 보고 있어? 맛있게 먹어 뭐야? 아 무서워 아 채영이 뭐야? 언니밖에 없어? 어 나밖에 없어 어 그래? 화이팅 안녕하세요 구찌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채영이 굿즈도 내가 홍보할 시간일 수 있어요 내 굿즈? 아 채영이 굿즈 다들 사람 오신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그거 강아지 옷이에요 강아지 옷 아니야 딱 보니까 쿠크 사이즈야 제가 솔직히 말해드리자면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옷이 나니까 강아지요 여러분 아니면 그 있잖아요 이제 여름인데 목 타지 말라고 목에 싸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옷인 줄 알았죠? 그리고 나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팔도 있어요 아 맞아 딸기 반팔도 있어 그거에 놀라지 마시고 반팔 사면 돼요 아니 그 활용도는 엄청 뛰어놨는데 나 나중에 원스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 그거 했으면 좋겠어 콘테스트 손목이 이렇게 좀 우와 나 진짜 그거 잘한다 손목이 막 둘러서 대고 응 그거 진짜 인형 라브리에 끼워도 이쁘겠다 와 진짜 어 사실 라브리 옷이었어요 아 콘서트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와 진짜 휴지 가져와요 어? 휴지? 아 너무 큰 식품이야 어? 어? 아니에요 휴지는 뭐 아니 뭐 손수건이나 응 눈물 딱 눈물일 수도 있지 땀일 수도 있어 땀 맞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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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렌징 브이 2탄 갑시다 어 어 아 그 이유로 안 해요 그 이유로 나도 안 해 나도 그 이유로 민낯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아 그때 아 재밌긴 했는데 응 그건 한 번이면 되는 거 같아요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? 아 맞아 그런 거 처음 봤다고 하셨었나? 시켰냐고 아 맞아 맞아 시켰냐고 자발적인 브이앱이었는데 굿즈 아이디어 다들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좀 더 현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있고 좀 더 이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연이는 옷걸이가 부족한 거 같아 어 맞아 쯔위는 쓰레기통이 필요했나? 이건 필수다 하는 쿨 굿즈는? 어 채용이 딸기 크롭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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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이 나연이 아 그거 뭐라 그러지? 원스인데 원스 아닌 척 하는 거? 몰라 그거 뭐라 그래? 원스 비밀 원스 티슈츠 그럼 민아 건 뭐였지? 방송! 와 민아 방송 진짜 실용적일 거 같아 그런 거 콘서트나 막 우리 팬미팅 때도 졸려요 채용이 콘서트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요? 이미 티켓 다 그러지 않았어요? 내가 봤을 때 오는데 밀당하는 거야 밀당하는 거야?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고마워 고마워 아멘